이스포츠의 본고장 대한민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한국에서의 국제대배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세계적인 레전드와 직접 마주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베테랑 월드스타 그리고 국제대배를 처음 접하는 신인들까지 2022년 5월 드디어 MSI가 시작됩니다. 이번 2022 MSI의 라인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쟁쟁합니다. 챔피언 타입을 거머쥐던 팀은 T1, RNG, G2 이렇게 세 팀입니다. 그 중 한 팀은 작년 MSI 우승컵을 지켜내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이들뿐 아니라 각 지역을 제피한 팀들이 모든 것을 걸고 세상을 움직일 준비를 맡았습니다. 과연 이 전장에서 누가 살아남을까요? 누가 최정상에 올라 자신들의 이름을 영원히 남길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MSI의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게 될까요? 여러분께서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을 보게 되실 겁니다. 이제 LCK 홈그라운드인 이곳 서울을 떠나 오늘부터 3주간 대회가 펼쳐질 부산행 열차에 올라타실 시간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고 쏘십시오. 단 한순간 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테이크 노트! 자 그럼 지금부터 2022 리그 오브 리전도 미드 스테이전 인비테이션을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의 뜨거운 응원의 박수와 함께 시작! 전세계에서 가장 롤을 많이 사랑하는 한국인 만큼 전세계에서 가장 롤을 많이 사랑하는 한국인 만큼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롤의 사례를 치른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인 거였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부산역. 부산역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희는 어린 팀이지만 강해지고 강해져서 최강 팀이라는 게 뭔지 받아 적어야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월지에서 왕이 돌아왔다고 할 텐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